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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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콘서트가 끝나고 체력관리 겸 체중감량을 위해 짐에 왔습니다 아직 시작한지 2분밖에 제 친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신발이 없어서 운동을 할 준비가 이만큼 안 돼 있었다는 거죠 내일은 신발을 빌려서 장비를 챙겨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 유럽 투어 때는 제가 브이로그를 찍기로 약속했는데 이렇게 찍어서 뭐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춤춤이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이번 유럽 투어 때는 제가 운동하는 모습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네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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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어때요? 이게 바로 브이로그 아닌가? 땀 땀 땀 땀 땀 땀인거 이거? 땀인거 같아요 땀 땀 아 오늘 공연하는데 진짜 체력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오늘은 오늘은 제가 신발이 있다고요 오늘 다 열심히 걸을 수 있다고 오늘은 런던의 쉬는 날입니다 오늘은 네 쉬는 달 런던 거리를 갖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사진이나 찍으려고요 도전 오늘 저의 셀프 메이크업 어떤지 오늘 이렇게 들고 다니면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 그냥 계속 이렇게 찍는 건가? 건물 손난로 손난로 이렇게 짧아요 여기는 왜 이렇게 짧은 거야? 정말? 손난로 이쁘다 저기다 이렇게 건너는 게 맞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게 맞아? 네 은행 무슨 뭐야 은행과 크리스마스의 콜라보레이션인데? 예 예 예 예 예 크리스마스 일고우네 리사가 저기서 사진을 찍겠다고 줄을 서 있는데요 줄을 서 있는데요 줄 쓰는 모습 오케이 나는 줄 쓰는 모습 괜찮아요 저? 어때요? 이거 줄까지 선 사진이야 이거 꼭 건져야 돼 네 네 네 헐 찍어야 되는데 헐 찍어야 되는데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너무 먼 데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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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tion 잠시만요. You ready to go eat? 응. 제가 런던 브이로그인데 지금 한식당이었습니다. 저도 출연해 주시는 거예요? 제 브이로그에 이제 나와 주셔야죠. 제가 열심히 나왔잖아요. 아 그쵸. 제가 열심히 나왔어요. 리사가 이거 뭐냐? 리사가 제조해 줬어요. 이거는 밀키스 맛이 나는 뭐야? 요새 유인하는 뭔지 모르겠어. 저희 팀의 유인한 인싸로서 리사가 저희가 비쳐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찐스! 제가 이걸 남겼더니... 오, 나 자신을... 오, 이쁘게 나온네? 이렇게까지 하늘을 본다고? 벌써 취한 거 아니겠죠? 진짜 남은 줄 알았는데 어? 남은데? 아 끝났다 짜잔 맛있겠다 상상 쪽에 맡길게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7시에요 7시인데 이렇게 어둡고 뭔가 이렇게 잠이 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런던 브이로그라고 할 건데 헬스장에 있고 차 안에 있고 한식당에 있고 이러니까 이게 그 괜찮을란지 모르겠다 에이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맛있고 이게 지금 정말 와우 야호 저는 소스를 이렇게 먹어요 간장에다가 고추랑 고수를 넣고 왜냐면 저는 고수기 때문이죠 고수기 고수기 오우 과실 짱 좋아 맛있어 보여 잘 먹고 일단 이따가 진짜 런던을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뱀에 와있습니다 여기 런던아이 저쪽에 있어요 저어 오우 오우 저어 내 눈물 보여요 저어 저어 와 와 오 음 재밌네요 와 되게 또 오 오 오 위에 이거 와 오 오 오 근데 진짜 지금 너무 추워요 추워 추워 오 오 오 오 진짜 예쁜데? 아 이게 너무 안 남겨 저거 너무 예뻐요 귀가 반짝이고 있어 그런다~~ 드디어 우와~~ 여기는 저희 호텔에 있는 카페에요 제가 아까 초콜릿 풍주를 파는 정말 맛집이 있는 거에요 저기로 가려고 했는데 자기 앞에 반나판에 정말 긴 줄이 있더라고요 저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호텔에 있는 베스터랑 왔는데 밖에 큰 트리도 있고요 저희 호텔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뱀성 있어요 이 길도 있고요 에프터눈티를 드디어 파이널리 피타임 컴백 뭔가 좋은 데를 찾아가서 먹고 싶었는데 예약이 필수고 좋은 데는 매출 전부터 예약해야 되고 줄 서야 되고 이런데 저는 바깥에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관광지 보는 거 좋아하고요 줄 선다 뭐 전에 미리 예약해놔야 됩니다 이런 거 되게 과감합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바로 저는 미리 정해진 거 되게 싫어요 미리 정해지는 계획적으로 여행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저는 그냥 제 생각대로 제 발길이 다른 데로 여행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유럽 가서 브이로그 찍어야 할 때는 제가 되게 상상 속에서는 계획적이에요 런던을 완전하게 담아서 이 런던 브이로그를 내가 성공시키겠다 이걸 보는 모두가 런던은 이렇구나 런던에 간 기분이다 대리만족을 했다 이런 걸 느끼게 해야지 이랬는데 이거는 그냥 호텔이 이렇게 예뻐 매우 훌륭해 줄 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어떡하지? 여기가 아주 큰 팬들 아주 큰 팬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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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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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와 화질 와 화질 언니 파인애플 피자 좋아해요? 저는 파인애플 피자 좋아해요 근데 잘라서 통으로 들어있는거 말고 얇게 잘라서 올라가있어 그거보다 좋고 통으로 이렇게 썰고 들어있는거지 맛있다 맛있다 맛있는데 파인애플 좋았어요 맛있다 한국! 인사쿨!